룸이 접속했고 그 다음 이제 라디오님 가면 되겠다 어 이 룸이 캐릭터 그까봐도 어 이거 뭐 소리같은게 나야 이거 뭐야 이거 그건 나뭇채는 소리다 나뭇채는 소리 저희 농장이라 여기를 이제 그 살리는 거에요 좀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싶고 뭐하고 뭐하는 건데 이제 스토리얼은 끝났고 여러분들 하고싶은대로 하시면서 오케이 하고싶은대로 확인 하고싶은대로 기타 히어로라고 불러줄 수 있겠나? 두 번째 말 이게 옛날에 그 돈버그 하는게 있었던거 같은데 어떻게 하더라 이게 나갔다오면 되나? 왔다 저거 버그차 갔나? 야 하지마! 오 다이아몬드다 라디오 라디오 와봐 나랑 돈벅차 버그하자 오 좋은 방법 알아야겠다 야 전화기 하나만 찾아줄 사람 나 나 보이스피싱하는 방법 알아네 빨리 전화기 전화기 주세요 전화기 오 굿 오 다이아몬드 굿 굿 야 이거 전화 걸 때마다 하나씩 준다 와 보이스피싱가 없을까? 나를 보이스피싱의 신이라고 불러줄 수 있겠네 뭐야 내 씨발 전화기 어디갔어? 저 전화기 전화기 들고 뛴다 나는 박충자입니다 오케이 공급해놔야지 이만치의 전화 미쳤나 셋째 날 안돼 디오님 거기서 나와 거기서 나와 물을 끌어 어이 라디오 딱지나 할까? 고정공장에 누구에서 진사랑의 어른하고 보동할걸로 하자 아니지 아니지 저의 반 살려줘 보동해 에이 어이 노예 신성한 뒤로로서 결착이 되었다 내 짠 날 낼 낼 필요는 없었잖아요 잠려간 거 아니었어요 Dragon 아 치 나 축진법 배웠음 tämä 아 어 급하게 작가님에게 연락이 와서 일을 하러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? splac 여기서 탈락하면 내일 참여 안해도 된거죠? 전 일은 없지만 참고하겠습니다 안돼 좋나 봐 뱀 뱀 버터치